근데 혹시 각자 개인기 같은 거라도 뭐 있어? 자신 있는 사람? 뭐 흉내내는 것도 괜찮고 제일 많아요 그래도 그래? 보내 봐, 누구 흉내요? 내가 알아요 아유 면 X 같은 경우를 봤네 이 세상 자유가 지옥 같고 느낌 오는데? 여기서 좀 하면 좀 더 연습해볼게요 박용규 선배님도 있어요 아, 해봐 아, 아, 아 아, 장윤 왜 오세요? 진짜 아 똑같은데요? 너무 옛날 거다 근데 근데 여기서 좀만 엎드려야 되는 거지 이게 목소리만 하면 안 돼요 얼굴 근육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, 뽀잉뽀잉 약간 좀 오마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예쁜 형으로 하는 걸 버려야 될 거 같아 맞아, 맞아, 맞아 저는 신인도의 안성기 선배님 근데 목을 조금 풀어야 돼요 아, 아 나, 야옹야 나, 나, 속아라 빡냐 빡냐 아, 미서인 안티스트야? 좀 속상생ige는데? 그분 성대모사하냐면 일단, 커피 광고를 보면 그 분과 흉내를 내기에는 좀 쉽지 어떤 거? 멘트가 커피는 막 신, 프림은 하지마 뭐야? 이게 목소리가 안 똑같아도 그냥 그 멘트만 멘트만이라도 이용을 하면 소리만 타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어디를 나가겠어 이래가지고